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명동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모식도와 일기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기도를 보시면 동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는 하강기류가 형성되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명동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식도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낮의 날씨를 나타낸 모식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크게 보면 남쪽에는 저기압,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이고 저기압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이는데요. 따라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조금 체계적인 북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이 북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고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인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내일 오전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5도를 넘지 못하겠는데요. 이와 함께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도 10도를 넘지 못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동풍만 아니라 대기상층에도 찬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뒤섞이게 되는데요. 이때 바람이 더 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지역 역시 큰 일교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전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스터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